근데 방송이 아닌 게 진짜 약간 부끄러워서 저 진짜예요 왜 혼자 찌는냐고 숨 쉬어 숨 쉬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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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소셜링 대표 이혜인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의 같이 창원 멤버이자 저희 팀장님인 최지연 팀장님이십니다 요즘 벤츠에 카드미스랑 카드미스를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의원의 전반적인 SM의 썩클래스 회원과 어필트랑의 암호화페 거래소 이혜인은 엔터테인입니다 아 진짜 많아요 이런 게 몇 번 했어요 무슨 대본 나왔던 지출 수 있는 거야 아 나 우리 팀원들을 너무 사랑해서 다 알고 있어 큰일 났어 내가 뭐 하냐고 그러면 소셜링에 지연이가 있다면 핫도그엔 김우순이 있다 저희 회사에 피디 김우순 피디라고 은시도 두 개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최근 소식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거 한 번만 할게요 이거 있잖아요 슬레이트 슬레이트 은시 있는데 이걸 닫으면 이게 안 맞아요 연장 리터치를 받겠다고 한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요쪽부터 이제 순서대로 갈게요 재승님 아 재승님 지금 저희 회사에 우리 지금 맘에 카메라로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노동자 조합 대표 여기 우리는 형비님 투이상 말씀드리자면 여자분들 많이 오신다고 해서 정장입니다 제가 옆에 이제 주연정 피디님인데 네 프롬 아메리카 아 그리고 이제 프롬 아메리카를 통해 그리고 그 옆에가 두종 출신 저 두종 출신 저 진짜요? 그 옆에 이제 세정분 빨리 드시고 투이상이 또 패션 인플루언서 출신 그래서 원래 오늘은 옛날에 턱시도 입고 오려고 아 진짜? 드라이 맡겨놨는데 드라이 안 끝났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저거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가 뭐였죠? 사실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저작 콘텐츠들은 이혜인 대표가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를 좀 소개시켰을 수 있어요 아 저희 몇 분이에요 저희 몇 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콘텐츠는 소개팅 하기를 딱 아니 근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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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리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아니 아니 일단 그러면 뭐 지연 님 자기 소개를 감사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제 이름은 최지연이고요 나이 28살이고 지금 소셜링에서 4년째 일을 하고 있는 영상 PD이자 팀장입니다 그럼 리스트업을 좀 살짝 해 할 거 Instrumental 가사회 입니다. 여기 혹시 이 생각 없으세요? 저 인간들이.. 양자가 좀 쏙쏙하려고요. 힘 좀 쓰셨네. 기다려 봐주세요. 이렇게 출전하셨어요? 이렇게 덤벼주셨습니다. 이렇게 덤벼주셨습니다. 앉아주세요. 우선 체크무늬 닌트부터 한 번씩 해주세요. 저는 28살 전 재혈이라고 하고요. 작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. 근데 방송이 아니고 진짜 약간 부끄러워 하시는 거예요. 아니요. 저 진짜예요. 우리 치윤스. 저는 28살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. 나는 진짜 걸린다. 감사합니다. 저는 29살 오영빈이라고 합니다. 아 눈 한 번 마주쳐주세요. 눈 한 번 마주쳐주세요. 왜 혼자 찍느냐고. 재밌잖아. 숨쉬어. 숨쉬어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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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회사 여자들 체크해 주려고 해요. 얼굴로 못 들어가. 이제 작은 회사 저 다닐게요. 작은 사람이 회사를 다닙니다. 작은 사람 넓은 이마에. 아 죄송합니다. 한 번 보내주세요. 어필해주세요. 이마 넓은 거 혹시 좋아하세요.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요. 많이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요. 꼭 한 걸 좋아할 수 있잖아요. 네. 아무튼 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 게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소위풍 중에 두 개만 다 굴러야 될 것 같아요. 마음의 준비는 되시면 되셨어요. 다시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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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표지윤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오형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최지향입니다 바쁜려나 괜찮으세요? 네 그럼 저도 바빠가지고 저는 많이 바빠요 싫으시다 보일게요 말하고 그만 말해라 많이 바빠도 만날 수 없다고 원래는 일을 해야될 날이니까 바쁘는 방법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해해주고 일하다가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생각해요 왜? 너무 안 쳐다봐 못 쳐다봐서 너무 재밌었죠? 너무 재밌었죠? 왜? 다 바쁘게 해줘야? 주말에 뭐 하셨어요? 주말에 아버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해하셨어요? 아니요 할머니가 친구를 만나고 형빈님이 궁금한 것들 줄 알아서 좀 찍었으면 혈액형은 아 혈액형은 A형형이요 저는 O형형이요 아 저는 O형형이요 아 그래서 O형형이구나 아 정재율 주시계제인 너네 진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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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보자 앉아보자요? 네 앉으세요 다음에 또 술 한잔하고 지금 호샵 같은데 가서 재밌게 또 수업을 만들어 보아요 다음에도 재밌게 놀아주시고 그럼 엔딩은 지연님이랑 지윤님이랑 포옹하는 걸로 해가지고 딱 끝내도록 할까요?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형빈님 지금 괜히 일부러 못 본 적 하잖아요 형빈님 못 본 적 아잇 형아 와보세요 아 이거 아프세요 빼는 게 더 이상해요 어 종전한 거 종전하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음 첫눈에